자 우리 아이들과 즐거운 서클댄스를 할 수 있는 노래를 오늘은 알려드릴게요. Selly Go Round The Sun 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이 활동은 사실은 아이랑 엄마랑 둘이 하는 것보다 아빠도 있고 오빠도 언니도 혹은 동생도 온 가족이 함께 둥그렇게 손을 잡고 둘러서서 함께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이거든요. 잠깐 활동의 서머리를 해드리면 옆으로 이렇게 손잡고 둥글게 둥글게 돌다가 바닥에 탁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다가 원 투 쓰리 하면서 점프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활동이에요. 자 노래 먼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Selly Go Round The Sun Selly Go Round The Moon Selly Go Round The Chimney Top Every Afternoon At 3 o'clock today it's time to jump up and play One, two, three 네 자 이런 노래인데요 아마 노래 가사에서 Selly Go Round The Sun Selly Go Round The Moon Selly Go Round The Chimney Top Every Afternoon 이 정도는 괜찮으시죠? 근데 그 다음이 살짝 멘붕이네요. At 3 o'clock today 3시에 It's time to 어떤 시간이냐면 It's time to jump up and play Jump up and play 우리 점프한 다음에 노는 시간이야 At 3 o'clock today it's time to jump up and play 자 발음 붙이기 조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한 번 더 저랑 같이 해보실까요? At 3 o'clock today it's time to jump up and play It's time to jump up and play 여기만 입 잘 붙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활동 하시는 건데요 이 노래 이렇게 좀 반복해서 여러 번 좀 연습해 보시고요 자 이 활동은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마치 뭐 강강술래? 이런 거 하는 것처럼 Selly Go Round The Sun Selly Go Round The Moon 막 이렇게 해님, 달님, 달님은 이제 풀 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이렇게 동그란 보름달 밑에서 또 해님 밑에서 우리 손 잡고 이렇게 해님하고 달님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뱅뱅 돌다가 그리고 또 굴뚝, 굴뚝 주변에서도 뱅글뱅글 돌다가 Selly Go Round The Chimney Top Every Afternoon 맨날 오후가 되면 Every Afternoon 붕 하는 순간에 바닥에 모두 철썩 앉는 거예요 At three o'clock today, it's time to jump up and play One, two, 이 one, two, three는 아이랑 이렇게 따라 할 수 있겠죠 One, two, three 하면서 점프 하는 이런 활동이라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런 활동은 약간 응용을 한다면 여기 음악 어머님 뭐 틀어 놓지 않고 좀 하셔도 되게 좋은데 뒤에 one, two, three 말고 One, at three o'clock today 하지 말고 At five o'clock today, it's time to jump up and play One, two, three, four, five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만약에 12까지 아이들이 세기를 원한다면 연령이 조금 위라면 At 12 o'clock today 이렇게 해서 At 12 o'clock today, it's time to jump up and play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eleven, twelve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따라 할 수 있는 정도로 어머님들이 카운팅 할 수 있게 숫자를 좀 변형해서 함께 아이랑 진행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음악 들으면서 한 번 더 같이 실제 활동하는 것처럼 한번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At three o'clock today, it's time to jump up and play One, two, three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랑 굉장히 즐거운 써클 활동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써클 활동은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니까 좀 더 많은 가족들 모아서 신나게 놀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